원진이 하드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오늘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 곡을 축하해 주기 위해 원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던데 무료로 환자 때문에 힘푸여 하늘을 보고 왔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가슴이 뻥 뛰는 것 같습니다 저요 이제 김방수 자식북이 콘서트 오늘 나오는 출연진 처음부터 박하재리 쭉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한참 막내고요 선배님들이라면 거의 햇병아리 같은 그런 신입 데뷔한 가수로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작년 슈퍼스타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4등을 했었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고요 지금은 앨범을 두 장을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밥이 없었어와 고마워 내 사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제일 처음 음악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버스킹이라고요 거리에서 음악을 위한 이제 그 형님들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그 버스킹으로 한 5년 정도 이 가수로서의 기반을 좀 다 졌었어요 그래서 주로 했었던 곳이 서울에 다 아시겠지만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통교 위에서 버스킹을 꾸준히 했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없이 한참동안 저를 의지하고 하시는 거예요 노래가 한 3곡, 4곡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정말 미동도 없으시면서 그 노래를 듣고 보셨어요 그러다가 그 고민이 다 끝나고 정리할 때쯤에 쪽지하고 두 분을 이렇게 주워 보셨어요 그 쪽지를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쓰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자사할 기도를 결심해서 거기에 비교했는데 저 노래를 듣고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노래를 해서 고맙고 계속 노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쪽지를 받았던 게 그쪽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불렀었던 노래들을 가만히 대집어보니까 그때 김광석 선배님의 사랑이었지만 부터 시작해서 약간 매드니를 부르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독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끔씩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사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감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가끔씩 깜짝 놀리기도 하고 오늘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밤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또 그런 마음을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공연 재미있게 제가 보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참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연이 있지만 그리고 긴가루타 10초기 콘서트 만큼 참 아름다움도 무게감 있고 그러면서 좋은 요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즐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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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